아 그러세요? 러시아에서 새로 오랫동안 달려 한 사장님, 우리 코레일 한 사장님 모시고 일주일간 러시아에서 논 구간이 55km거든요? 걸어서 갔어요, 코레일에서. 그 전도, 또 전북이시구나? 네, 전북. 코레일 분들 보면은 또 우리 덕분에 많이 발달했을 거예요. 우리는 진짜 많이 전북도시라고 다시 갈게요. 이어서 준비하시는 선물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화이팅! 네.